안녕하세요. 팔레온보 문장의 판별TV의 박한두교 변호사입니다. 2024년 6월 1일자 팔레온보 행정 복수 사업장과 업무상 질병 사건입니다. 성공은 2024년 4월 13일이고 사건번호는 2022-47391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고요. 원고는 근로자고 피고는 근로복지공단입니다. 근로자가 요양을 승인을 못 받았는데 패소했다가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돼서 승수한 사건이죠. 원고는 7개월간 600여개의 가맹업체가 있는 무인주차장 관리 콜센터 상담 업무를 했습니다. 7개월간 600개 정도의 무인주차장에 콜센터를 담당한 거죠. 전화 엄청 많이 오겠죠. 원고는 그 이전에는 신용카드 교체 안내를 하는 콜센터 업무를 약 4년간 했었습니다. 4년간 신용카드 교체 업무를 했었고 여기 와서 7개월간은 무인주차장 관리 콜센터를 한 거죠. 원고는 52세 여성이고 미성년 자녀를 약용하고 있었고 출퇴근에 약 1시간을 소요됐었습니다. 주 5일간 근무를 했었고 오후 2시부터 밤 11시까지 근무를 했습니다. 그리고 근무 저녁 식사 외에는 휴게시간을 별도로 잊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원고가 토요일 근무하던 중에 17시경, 오후 5시경 사업장 인근 식당에서 식사를 하다가 갑자기 쓰러져서 우측 마비, 시력증 증세를 보였습니다. 악성 미고는 원고의 업무 방식을 보면 악성 민원이 들어올 경우는 팀장에게 이관을 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이관을 많이 하게 되면 미숙평가를 받거나 동료 상담원의 업무가 증가하기 때문에 잘 안 하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직전 2년간 일반 건강검진 결과 특이속연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원심에서는 이 질병이 특별히 근무하고는 업무 상의 경우를 알 수 없다고 본 거죠. 이렇게 근로자가 여러 개의 사업장을 옮겨다니며 근무하다가 질병이 걸린 경우 업무 상 제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 그리고 고용노동부 고시에 업무 상 질병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의 이 원고의 경우가 해당이 안 됐어요. 그러면 그 규정에 의해서 안 될 경우에는 어떻게 판단할 거냐? 이게 문제가 된 거죠. 대본은 뭐라고 하냐면 복수의 사업장을 옮긴 경우라면 복수 사용자 아래에서 경험한 모든 업무를 포함시켜 판단의 자료로 삼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 직장을 가닥했으면 그 업무를 다 판단해서 업무 상 집에 있었는지를 판단하는 거고 고용노동부 고시에 업무 상 질병 인정 기준은 행정 규칙에 불과하기 때문에 법원에 대한 구성량이 천천히 없다. 무인 주차장 콜센터의 경우에는 오후 2시부터 밤 11시 그러니까 무인 주차장은 보통 아침에 들어왔다가 저녁에 나오는 차들 많이 있겠죠. 오전에는 오히려 이용되고 좀 적고 오후나 저녁에 많겠죠. 이때 업무는 가장 높았다. 그리고 원고는 4년간 건강검진 결과에서 3년 차부터 고혈압 증세기가 조금 있었고 흡연이나 음주전력은 없다. 그렇다면 주된 발생 원인이 고혈압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나 스트레스가 질병 유발 내지 촉진 또는 악화시켰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상당 인과관계가 없다고 볼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7개월간의 상당한 강도의 업무 강도였다면 고혈압이 설령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그런 업무 강도, 업무 내용, 스트레스 이런 것이 원인이 아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겁니다. 따라서 업무 당체에 인정할 수 있다. 이런 게 대부분 결론이죠. 여러 개의 사업장을 옮겨다닌 경우에는 마지막 사업장에서의 업무만 보아서는 안 되고 복수의 사업장에서의 모든 업무를 포함해서 업무 당체에 집의의 여부를 판단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전에 이 사람은 4년간은 약간은 좀 더 콜센터 업무 중에는 약간 덜 어려운 업무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건, 주차장 관리, 600개의 주차장 업무를 했다면 굉장히 많았겠죠. 그래서 업무 자체가 만성적으로 과중하거나 과장 수출을 유발하는 이런 상당한 부분, 약성 민원이 많은 경우 다른 질병이 있었다 하더라도 질병 유발, 촉진 또는 악화시켰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인과관계를 부정할 수는 없다라고 해서 판단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